내가 오늘 너를... 먹어줄게 먹어보겠습니다 마늘과 함께 핫도그 그리고 마늘과 매콤하고 마늘과 함께 흑미를 한 번 더 먹어요 마늘과 함께 마늘과 함께 마늘과 함께 마카롱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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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맛있는 애구나 안되겠다 숟가락으로 퍼먹어야겠어 쁘러사지 너무 알았다 이거는 Tik对 너는 사우를 먹었고 인공사어 쁘러 오늘은 저희 딸기 이번에는 퍽크로 긁어서 먹어야 겠어요 이번에는 퍽크로 긁어서 먹어야 겠어요 이렇게 너를 찍어서 너를 이렇게 찍어버려 찍어버려 아..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도 긁어서 여기도 긁어서 긁어서 긁어모아서 부스러기를 긁어모아서 먹어주겠다 요렇게 단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쓴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지 뭐야 니 눈 귀야 이제 날 국자로 퍼먹어주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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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건물을 어루루루루 국물이 끝내줘요 마지막으로 이 주걱으로 널 작살내주겠다 주걱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퍼서 이 주걱으로 퍼서 지금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